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프로그래밍에서 조교를 맡고 있는 안상우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앞으로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실습을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 컴퓨터의 파이썬 실습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법을 배운 뒤 주피터 실습 환경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주피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컴퓨터가 어떤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의 경우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번 강의를 촬영한 운영체제 또한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설치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이나 리눅스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들은 이 설명에서 각각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하여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계정 사용자명으로 파이썬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한글과 같은 비영어 사용자 계정명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파이썬 실습 환경은 계정 사용자명이 영문인 실습 환경을 권장드립니다. 맥이나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컴퓨터가 몇 비트의 운영체제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설치 파일들을 다운받을 때 32비트, 64비트 각각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잘 체크해 주셨다면 이제 원활한 실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나콘다 설치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이썬 설치를 한 번도 진행해 보시지 않은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미 설치해 보신 분들이라면 독립적인 아나콘다 환경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콘다는 파이썬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유명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파이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파이썬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강의 자료에서 해당 URL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검색창에 아나콘다 또는 아나콘다 다운로드를 검색해 주시고 다운로드 페이지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빨간 네모 박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설치 파일이 32비트와 64비트 버전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3점대 버전과 2점대 버전에서 문법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 사용하는 3점대의 파이썬을 선택하여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다음 또는 계속을 눌러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다가 다음 화면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설치가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서 기본값 그대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파이썬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환경 변수도 설정하신 분들이라면 아랫부분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컴퓨터에 아나콘다 환경 변수를 추가할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윈도우의 터미널 창에서 아나콘다를 인식할 수 있으며 CMD 창과 같은 터미널 환경에서도 실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쓰는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그리고 아나콘다 프롬프트와 같은 앱들이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한 기본 상태가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프로그램에서 아나콘다를 파이썬으로 인식하게 할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파이썬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ython-v로 파이썬 버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설정에서 환경변수를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윈도우나 맥의 기본 터미널에서는 이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을 것이며 꼭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하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피터의 실습 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와 비슷하게 검색창에 주피터 노트북을 검색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웹브라우저 창이 열릴 것이며 위출친 부분에 접속 토큰이 포함된 url을 복사하시고 원하시는 브라우저에 입력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드라이브, 사용자, 사용자명 폴더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 폴더와 파일들이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는 파이썬 실습만을 위한 새로운 작업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업하길 원하는 폴더로 접속한 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형광색의 폴더를 누르면 새로운 Untiltled 폴더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폴더를 체크하신 뒤에 좌측 상단 쪽에 보이시는 리네임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폴더명으로 바꿔주신 뒤에 해당 폴더로 들어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로 들어가신 후 아까는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New, Python 3를 클릭하시면 드디어 파이썬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 설치 및 주피터 노트북 생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면 기본적인 파이썬 실습 환경을 구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신 노트북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Untitled라는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름을 클릭해보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노트북의 파일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하나하나의 블록을 셀이라고 부르며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생성합니다. 셀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실행방법은 동일하며 자주 쓰는 실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런 아이콘을 누르거나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작업 중인 셀이 실행됩니다.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는 경우에는 작업 중인 셀을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밑에 새로운 셀을 생성하고 그 셀로 넘어갑니다. 셀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셀 타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마크다운 셀입니다. 기본적으로 셀을 생성하면 코드 셀로 되어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된 부분을 통해 마크다운 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셀에서는 마크다운 문법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 시 해당 셀에 작성된 마크다운이 문법에 따라 문서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문법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셀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되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혹시 코드에 오류가 있었다면, 에러 메시지나 경고 문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끔 저장을 잊고 주피드 노트북을 꺼서, 작업한 결과가 날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시로 노트북을 저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장은 컨트롤 S나 저장 버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사용법은 소개해드렸고, 몇 가지의 알아두면 유용한 편집 기능이나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it Mode입니다. 쉽게 말해 작업 중인 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축키들이 있고, 탭과 Shift-Tab을 사용해 코드 자동완성이나 해당 함수에 대한 툴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도 또한 Edit Mode입니다. 단축키로, 실행 방법에 관한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Edit Mode와는 다른 모드로 Command Mode가 있습니다. 작업 중인 셀에서 ESC를 눌러 진입할 수 있으며, Edit Mode와는 또 다른 편집 기능을 지원합니다. 셀의 타입을 편하게 바꿔주는 YMR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C를 이용한 셀 복사와 V를 이용한 셀 붙여넣기를 알아두시면 노트북을 작성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질문이 있으신 경우 조교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